홍영이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유튜브에 홍과장이라고 쳐도 홍광장이 먼저 나온다 마이크도 가까이 대고 말하는 거 듣고 싶어요 홍영 이렇게? 느끼하지 않아? 어 안녕 난 홍이라고 해 자 오늘 게임은 왜인지 모르지만 일단 유튜브에 없기 때문에 크라이시스 3는 있어도 2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신참? 내가 지금 전역한지 17년이 넘었어 베테랑? 차세대 전사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차세대 전사지 모든 게임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처음에 발견하진 못하겠지만 그 약점을 처음에 발견하진 못하겠지만 죽고 죽고 또 죽다보면 반드시 그 약점을 찾을 수 있다. 도시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지. 이 게임은 스킵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게임이잖아, 굉장히 그래픽이 좋지. 뉴욕 허드슨강 8월 23일 USS 노틸러스 5 그는 무슨 말이야? 우리 금요일까지 등록해. 죽을 수 있는 나쁜 사람을 죽여. 죽여라, 마린. 여기 무슨 나쁜 사람을 죽여. 잘 들리지? 내가 말해, 이건 정말 인생적인 위험이거든요. 볼를들, 이런 놈을 죽여. 아이치트레스, 알카트레스. 아이치트레스, 저녁에 많이 말하는거야. 고... 고게 아래스인가? 이런데들 해병이제 렛츠 모우 렛츠 모우 외계인이 침공하기 전에 먼저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를 뿌린거야 와 음악봐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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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무려 나도 6년 만에 다시 하는 거라 나도 그래, 3가 2보단 나은 것 같아, 아, 2가 3보단 나은 것 같아, 소리도 그렇고 네, 안에서 한 1둘이 넘어간다, 아, 3가 4보단 나은 것 같아,! 우선 온 것 같아, 나은 씨와 그런 받은 인도에 besides 좋은 것을 5보단 repet기 상담사 중에서 4보단의 화 krijgt 으아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내에 계속 음악이 흐르는데 그 음악이 거의 게임 내내 나와 음악이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이거는 한스진모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 물론 이제 여러 명이 참여를 했지 참여를 하긴 두 번째 기회 크라이텍 엔진이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원금감입니다 이게 오토포커싱이 정말 잘 돼 포커싱이 되면 공간감이 좀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 이게 잘 되는 엔진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원때보다 더 이걸 잘 최적화를 한 것 같아 포커싱 봐 알카트라스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너는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궁합의 마지막 chance 마지막 chance 우리 모두의 마지막 chance 전염돼서 얘가 할 임무를 주고 가는 알카트레즈한테 맡기는 거야 그런데 1편에서도 그랬었지 1편에서도 프로핏은 일국 컷이었어 외계인한테 납치되잖아 그 뜬금없이 2편의 주인공인데 2편의 주인공은 알카트레즈 아 이 슈트를 잇기 위해서는 내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총알 없지 아 이거 왜 이러고 역시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총알 없지 총없어 이걸로 다 꿀밭 먹일거야 이 소리가 나고 하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그 마린을 찾을 필요할 필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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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총알을 채울 수 있나 이걸로 다 때려줌 파이저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로 태그 를 할 수 있지 적들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거야 이건 잘 안 쓰게 됩니다 게임하다보면 모션블러 올리면 어지럽지 않니? 좀 낮추는 게 좋던데 지금 아직 클로킹을 쓸 수 없네 이 새끼 왜 안 죽어 저거 방탄복 입었어 뭐야 왜 안 죽어 왜 모션블러 높으면 어지러워 오히려 안 넣는 게 좋아 어쨌든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야 클로킹 일단 나단 구글 박사 아 구글 박사인가 구글 박사를 찾아야 돼 이름 좀 이상한데 구글 박사냐 구글 박사냐 스텔스 킬 잠깐 어 스텔스 인데스 스텔스 뉴레슨 나노 니타 제 위협 추적자 오케이 굴드 굴드 어?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내 뜻대로 잘 안됐어 그건 자동조준 때문이야 왼쪽 지도에서 보면 적들의 위치가 나옵니다. 가까이 들어갔을 때 자동조준을 하면 안되지 자동조준을 하면 그 적의 근처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조준이 잘 안되 머리를 조준할 때 머리가 조준이 잘 안되고 에너지 자 조심해서 입구를 찾아야됩니다. 51, 52 저 빨간 점으로 되어있는 적의 위치가 적의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반대편을 보고 있어야 돼 여기 둘이 있지? 여기 숨어서 에너지를 채운다? 조심해서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킵니다. 발자국 소리 때문에 그렇지? 자 다시 원도 마찬가지 원도 최고 난이도로 해서 이걸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에너지 채우면서 가면 그다지 어렵지도 않아 우리 이제 전투는 좀 어렵지 너는 다른 곳에 도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게임이 굉장히 길어서 빨리 깨면 한 2시 반?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있겠냐 이거 이 게임 처음 보는 사람 없겠지 야 윤석아 내가 꿀밤 때려준다고 그랬지 어? 처음 보는 애들 있네 그럼 스토리 처음 보는 애들은 스토리 지금 이해할 수 있겠네 재밌습니다 이거 처음 보면 그거 있잖아 영웅놀이 그냥 미국식 뭐 미국식 아 그 월드 인베이전 약간 월드 인베이전 건데 1편이 아마 링산에서 벌어지는 일일걸? 그 링산에서 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 작전에 들어갔던 군대 중에 1편 주인공은 노매드였고 좀 쉬는 거 요즘 게임에다 좀 반성을 해야 돼 최적화도 좋아가지고 로딩이 너무 빨라 여기 외계인이 쳐들어 온 상태지 근데 외계인들이 바이러스 또 퍼트려가지고 이제 감염돼서 다 죽은 겁니다 이게 이게 응, 그는 다 치즈를 좀 뒀다. 모든 것들이 떨어졌어 생각엔 뒤로 돌아왔을땐, 근데 여기가 빨리 가야해 모든 것들이 떨어졌어 이제는 중간에 다가오게 된다는 whim 소기한 사람 셀러를 구워 외계가 언제 나오냐고? 외계가 아직 멀었어 여기를 지금 다른 애들이 점령한 상태야 미군은... 아니지 미군은 지금 외곽에 있는 거야 방어모드 하지만 방어모드로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총알을 좀 튕겨내는 것뿐 데미지는 들어와 에너지가 다 다르면 데미지가 다 들어오지 오 이거 터졌다 한 놈 더 있는데 저기다 렛츠 무우우 이거 달리는 것도 에너지 달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 잘해야지 수류탄 에너지를 항상 채워주고 가야 된다 넌 방어보도 거의 안쓴다고? 나는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잘 제꼈지 전기 끄고 맥시멈 파워 도대체 수고함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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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사이트 6, 7, 제가 죽음을 확돼요. 콜드 스테이션, 우리 들어와요. 프로핀, 보셨죠? 보셨죠? 셀 나중에 보면 안다. 쟤네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은 그냥 보면 돼. 나중에 다 설명해줘. ㅈㄴ 친절하게. 이것은 바로! 엑스트랙션을 잊어버려. 우리는 이것을 걸쳐야 합니다. 랩에서 샘플을 받으세요. 여기에서 샘플을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의 스포츠가 될 것입니다. 아, 여기서 귀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회를 잘해. 랩에서 mnie 쫓으면 박자고는 다치고 있는 곳에 다가야 하니까. 그럼 지금 전쟁할 수 있는 곳 말씀해 보세요, 프로핀. 제 스포츠는 필요하다고 해야 הבן으세요. 잠시 보셨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관리 잘 하며 자, 얘네들 움직임 보면서, 왼쪽으로 빠지면서 좋아, 에너지 좀 채울 곳을 찾으면서 여기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